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2장 말씀입니다.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와께 맹세할 것이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오.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해금으로 돈을 낼 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 많은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지니라. 너는 이방 낙은해를 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해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차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의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22장도 어제 21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국기 22장은 애국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국시키셔서 신해산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해산에 도착했던 기간이 두 달여입니다. 두 달 만에 신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애국 교육을 받았고 또 애국에서의 몸에 뵌 습관이 있는데 두 달 만에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1년 열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가면 우리 신병교육대에서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옷 입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해산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병교육대 같은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더 이상 애국의 종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의 백성은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이게 율법의 주제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도 많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읽으면 율법은 정말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렇게 기쁘고 설레이실 수가 없는 마음이세요. 마치 어느 한 부모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물 마시는 거 하나도 가르쳐야 되고 음인식을 씹는 거 하나 가르쳐야 되고 걷는 걸음마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6월 저 어린 양의 피로 낳으신 거예요. 자녀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오히려 세밀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복잡하고 이 율법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오늘 출애국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배상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하나는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배상에 관한 법은 만약에 누가 다른 이웃의 소나 양이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소를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다섯 배를 배상해야 했고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네 배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밤중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잡혔다가 그 도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죄가 없습니다. 날이 밝고 밝은 대낮에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에게 도둑을 죽인 피 흘린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이 도둑이 들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 그러면 물건을 맡긴 자와 맡은 자는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배상을 할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들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3절도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또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때 맡은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그러면 맡긴 자는 그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둑을 맞은 것이 맞고 그것이 밝혀졌다면 그러면 맡은 자는 그것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31절에는 도덕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도덕 관련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여인과 혼정관계를 했으면 책임을 지라. 또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음행한 자 살려두지 말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합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판장을 모독하면 안 되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가축이나 가족 중에 장자, 첫 소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주 소소한 삶까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신해산에 구름이 빽빽히 돌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무서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덜덜덜 정도였습니다. 무서워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신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위험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쳐서 그 짐승이 다른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 그러면 꼭 배상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짐승이나 물건을 맞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도둑질 맞게 되었으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6절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밭에서 불 날 경우도 이야기하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신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불나면 낯가리가 태워지면 그거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밭 하나 우리가 기르고 기르는 가축 하나 여기에까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를 가르시는 큰 능력을 베푸시는 권능의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작은 삶에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세밀한 관심의 사랑이기도 하세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 아침에 아침 먹는 거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여 직장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작업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 어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여 삼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치 없는 일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관심으로 돌보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곡기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밭의 이야기, 가축 이야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설거지하는 것, 아침 먹는 것 직장에서 앉아서 업무 보는 것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관여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 일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으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신받으셨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의 손에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신받으신다. 그게 오늘 출애곡기 22장의 오늘 우리의 버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출애곡기 22장의 주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출애곡기 22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요약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 모든 시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믿는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목사 나갈 때 사역을 나갈 때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핵심 말씀으로 뽑고 있어요. 전도사님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바르게 살아라. 자신의 몸을 잘 다루면서 살아라. 저는 이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알게 되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을 바로 하는 삶은요.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설거지할 때도 나 하나님 앞이다. 내가 오늘 혼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이다. 이곳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지극히 모든 것에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으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관심을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21절에서 27절에 걸쳐서 총 6절에 걸쳐서 도덕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다가 하나님께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향하여 너희들이 압제하지 말라라고 아주 길게 이야기하세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면 안 된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고 하세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가난한 이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웃의 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 2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웃의 옷을 저당을 잡았으면 그곳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의 하나 옷밖에 없다.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그 옷 덮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웃, 옷 하나 저당 잡힌 그 사람을 하루 내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그래서 그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그 옷이 저의 이불인데 그 옷이 저가 덮고 자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 옷은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에 대하여 하루 내내 그를 보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지켜보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 가족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딸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방 기록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교장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저희 딸이 그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몇 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반인가요? 제 순간 제 머리가 까매졌어요. 학년은 알겠는데 몇 반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반인가 2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딸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고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오늘 딸이 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저녁에 만나면 또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확인만 하는 수준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진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관심 없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머리를 바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며 사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함께 살면서 꼬박꼬박 성실히 집으로 들어가니 내 기준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돌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에스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전략서예요.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서를 쓴 겁니다. 거기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환자를 잘 돌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성도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서 중에 중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환자가 전세계의 고아와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해라. 환자가 그래도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대신 환자의 어머니의 관절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기도와 사랑은 점점 생활과 괴리가 될 거야. 그 마귀의 전략서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열방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제정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거 귀한 일이죠.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까지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고민은 잃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와 매일 만나는 우리 소검들의 고민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너무 마치 이렇게 잔소리하시듯이 삶의 작은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랑의 통로로 저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 보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관여하고 싶으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입니다. 내 모든 오늘 하루의 영역이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작은 영역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고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버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 앞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기준의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 관심을 기울이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내 기준대로 내 오른 대로 내 판단대로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큰 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관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한글자막 by 한효정